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요즘 후쿠오카에서는 거의 매주 축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행사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타이 페스티벌 2022 후쿠오카입니다 그러면 오프닝 영상 먼저 보시고 가실게요 삐질 땀범벅에 똥 불쾌질 수만 자 가는 거야 모든 건 내려놓고 끈 짧은 가방 하나 텀블러 끼우고 일상을 벗어나자 어 어 어 어 어 어 여행가자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어 최근에 후쿠오카에서 굉장히 축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축제들 많이 찍으러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것 역시 바로 그 축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축제는요 타이 페스티벌 사누크 나이트 인 후쿠오카라는 제목인데요 굉장히 길죠? 그냥 태국 페스티벌이고요 후쿠오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제 장소는 탱진 중앙공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네 탱진 중앙공원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주최 측이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용식 관련된 부스는 11개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 수공예품들과 같은 것을 판매하는 부스는 4개의 부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각 부스에서 촬영하는 것도 굉장히 즐겁게 맞아주셨고요 그리고 규모가 적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 느낀 것은 일본인들을 위한 타입 페스티벌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조금은 저한테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스들 뿐만 아니라 스테이지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무에타이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태국 전통춤 공연도 있었는데요 그 모습들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마추어분이라고 하시는데요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아마추어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수준급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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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프로 선수로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사실은 조금만 있으면 아크로스 후쿠오카에서 무에타이 타이틀전 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타이틀 매치 그러니까 챔피언, 챔피언전에 참가하시는 그 선수라고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프로라서 그런지 어떤 무게 중심부터 몸의 밸런스 그리고 어떤 충격을 전달하는 것까지도 확실히 레벨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학생부 선수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구요 요즘은 학생부 선수들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 중에 혹시 체험을 희망하는 분들은 스테이지로 올라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기 왼쪽에 계시는 한 아주머니께서 올라오셨는데 아이하고 같이 올라오셔서 아이가 체험을 하려나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장님들이 좀 웃으시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이 실제로 킥콕싱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태국의 전통 춤과 전통 인형극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영상 보시는 게 아무래도 그 현장의 분위기, 그 현장감이 잘 전달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선생님에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음악 네 오늘은 후쿠오카 타이 페스티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가끔은 이런 색다른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항상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